애벌레, 애벌레, 애벌레 자 이제 마지막 단계죠 몰카 저희의 메인입니다 애벌레 애벌레 준비해 주세요 이거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동충화초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좀 멀어 보이지 않나요? 근데 이건 남녀노소 다 이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컨셉으로 아 꼬맹이들도? 감독님 진짜 뻔뻔하게 연기를 잘하시네요 이게 그러면 형님 저기도 만들어도 되겠네 꼬맹이들 먹을 수 있게끔 동충화초 그래서 달게 한 거야 이게 사실 저희가 이런 동충화초잖아요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누에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장면이거든요 노예 같은 공주 기자가 실시롭게 좋다고 근데 너무 SF 같은데 이게 좀 이게 민간요법이니까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른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올 이런 느낌입니다 친근하게 좀 이렇게 이미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서 아니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뭐 형님 하시는 거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전 상관없답니다 형님 하시는 거니까 저는 상관없답니다 이기인 씨가 사전에 부탁을 할 땐 와서 멘트 인터뷰 한 번만 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양한 상황을 놓는데 전혀 짜증을 안 내고 그러니까 communique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